민수기 34장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파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수다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애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레난에서부터 스팜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팜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랫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의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재비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짜선의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햇드는 쪽 여리고 맞은 편 유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요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네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다한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문하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보세의 아들 한리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크무엘 족장이요. 스블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세엘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의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다. 이들은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칼로ỗ 스트레스 인기